춘천시의 대표 먹거리인 닭갈비가 군 장병들의 급식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춘천시는 매년 1월 국방부가 선정하는 군 급식 품목에 닭갈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군 급식 납품의사가 있는 가공업체를 선정해 신청서류 작성과 설명회 시식회 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 닭갈비가 군 급식 품목으로 최종 선택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부대에 시범 납품하게 돼 새로운 유통체계 확보와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이 기대됩니다.